전화 못하네요 아 너구리형 안녕하세요 아이오 어우 씬스 반갑다 하하 아 씬스 형 아이형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 아 화장품 좀 안녕히 계세요 네 밥 먹고 왔죠 아 방금 저희편 9시인데 땅을 시비 걸길래 내가 뭐라 해가지고 나 배신해가지고 역으로 죽었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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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